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자존감 하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 상담감들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면서 본인 자체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남승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심리학자 케런 혼인은 낮은 자존감이 애정결핍과 개인적 성취에 극단적인 열망을 느끼는 성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 첫 번째로 남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 쓰고 충족시키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난 왜 이것밖에 안될까라고 자책하기 쉬운데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가 보는 자신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포장하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잘 안될 때 난 왜 이것밖에 안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다면 자신이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자존감은 자신이 이룬 것, 되고 싶은 나를 바탕으로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인데 자신이 해놓은 것이 없다고 느낄 경우 수치심을 느끼고 한없이 작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굴레에 한 번 빠진다면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자기주장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치심이 팽배한 문화에 살고 있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좀 더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습관이 낮은 자존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보기만 해도 이미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 또는 남이 하는 말보다 한 번 더 꼬아 생각하고 의미부여를 했다면 이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낮은 자존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남이 화내면 내 탓인 것 같은 심리도 같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생각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KBC 뉴스 남승관입니다 KBC 뉴스 남승관입니다 KBC 뉴스 남승관입니다